엔딩 보러 갑시다 끝났어요 이제 맥스페인도 업로드 해야되고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도 업로드 해야되고 동네 무슨 쌀 가게 아저씨처럼 하고 총 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 이제 다 깼습니다 거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거 약간 구성이 그 30라고 들어보셨어요 30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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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 다와야 아 총 없는데 아 미치 가까이 와라 그냥 가까이 와라 와 진짜 이 하이발 사기 개 핵사기 아 미친 여기 이렇게 힘들었네 구석에 숨어 미친 야간 미친거 같네 아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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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이야 나는 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흰 아 이 숨어서 하는 게임이 아니었네 개돌이네 이게 개돌을 했어야 되네 처음부터 그죠? 약 하나 먹어주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얘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나 하실 거예요 지금 밤입니다 지금 여기 개 야밤 새벽 거의 근 1시 다 돼가요 집에 가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뒤통장에 꼽혔네 근데 매덕에 재밌어 나 옛날에 매직 더 계절인 그거 실제 그거 뭐야 종이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지만 중학교 때 매덕에 카드 사가지고 했었거든요 방탄 조끼? 드디어? 드디어 입어 드디어? 아 미친 드디어 입나요 드디어 아 미친 이미 몇 번을 수백 번 수 천번을 죽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 연습하는데네요 아 연습하는데네요 약간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요 와 얘네 허벅지까지 오오오 미친 아 아 아 아 아 얘네 허벅지까지 뒤집어 쏴가지고 안 맞아 어 아휴 결국 죽였다 결국 죽였다 죽임, 샷. 안 되지. 또 일어나? 어우,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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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제발. 시벨, 구겨 끌, 시벨, 구겨 주마! 시벨, 시벨, 구겨! 아, 안 죽어요. 승질차기. 뭐지? 지금 혼자 왜 눌렸어? 뭔가 오류가... 핵 오류 핵 오류 특수부대 진통제 샷 이제부터 페인 모드 쓸게요 자 페인 모드 총각하고 있을때 쏘는거냐 매너가 아니잖아 난 너희들이 나중에 부상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멘탈이 회복될수 없게 항상 중앙을 노리듯이야 야 다 보여 너 다 보인다고 와 께 피켜비켜 피켜비켜비해 이런다니까 무적이야 얘네 거의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개행무적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총 좋은데 총알 좀 먹으러 가죠 이 총알이 분명히 총알이 분명히 어딘가에 떨어져있어 목소리 뭐 안 들리거나 그런 거 없죠 잘 들리죠 게임 소리가 너무 크면 말하세요 좀 줄이게 적당하면 적당하다 말씀해주시고 차라리 이걸 아 아니야 아 적당해요 여기 총알 이게 있네 황금총이네 근데 여기 총알이 없어 뭐야 황금총이 왜 총알이 없어 거지가 아야 야 이게 뭐야 갑자기 아 갑자기 저격총이야 아 아 아 저격총이야 거기서 아 돌아버리겠네 왜 저격이냐구 안되지 거시기야 헤드씨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총알 좀 총알이 아니고 피 피 야 피 아 피 안 갖고 왔어 아 아 왜 없어 뛰는 게 내가 무한하잖아 야 야 뛰는 게 내가 무한하잖아 내가 지금 무한하잖아요 자 그렇지 이거지 하체 장에 왔지 일어난다고? 진짜 과연 과연 니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얍 아 아씨 완벽해 자 한번 더 파생 아 ㅡ 같은 게임 못하겠네 진짜 피를 가져갈게요. 피를 안가져갔거든요 방금 전파는 피를 좀...아... 자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 죽일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못 깨면은 제가 칵샷 당할게요 왼쪽이 시체에 떨어지는 꼬락선이야 하곤... 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한 번 더 파생! 왜 없어? 여긴 내 한 번 더 파생! 이거지 얼굴 없애버리지 여기 계단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이거지 아 미친굽 존나 존나 많아요 총알 좀 소비시켜놓고 들어갈게 이리로 오게 돼있어 아 왔어? 왔어? 왔는데 왜 못봤어? 샷 개념 세이브 한 번 더 한 번 더 머리에 꽃이 막 점점 피자 에비샷 머리에 장미꽃을 만들어줘야 진정한 파이터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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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자가 남자가 항복을 하고 그래 쪼잘하게 안살려주지 베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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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머리에 총을 맞아도 진통제만 맞으면 살아나는 여러분이 외계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건 좋은 trabalhar 조금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리그는 죽을면서 죽을래 미쳤다! 이런 Luc가 죽을래 우와 이 새끼가 여기에는 안찾겠지 흐흐흐흐흐 역시 적에 차기에는 돈이.. 돈이 없지야 아 요 호구새끼가 야 대질라고 야 일어나 일어나 아 이거 GTA에서 X자로 표시되면서 죽었다고 X자로 막 점으로 표현하다가 점으로 쏘다가 갑자기 X자가 되는게 GK에서는 죽는 표시거든요 이것도 X자가 죽는 표시인거 보니까 락스타에서 요거 맥스페인거 그대로 갖고 왔네 싸우는 쪽 이쪽은 이 암세히 이어가! 아메리카소, 형하고 방 내일 바꿔요? 여기 왼쪽이 하나 갔는데? 아 밑에! 내 운회 운회를 시키는 샤워 제 vì 모든 쫓 Venezuela 직접 진짜 평범하지 었다 인기 어 당신 도메이 Jewish 아 몇 번만 덥 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안필요 우와 대가리 뚫렸는데 저 앞에 안떨어지려고 잡는거 봐봐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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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everybody 저는 보너스한테 드릴게요. 하지만 너는 그냥 버릴아라. 베끈, 베끈 가져올게요. 마우스 어디갔어 야 아 병신 컴퓨터 마우스 어째서 아 그 켜 안피곤해 괜찮아 방송할때는 안피곤해 방송 끝나면 피곤해 방송할땐 안피곤해 누가 나오라 그러면 피곤해져 갑자기 초기화하는 중은 아니잖아 야 초기화하면 안되지 초기화하면 안되지 얘야 뭐하는거야 지금 지우고 있어 어어 설마 아 아 미친네 진짜 저장 아 보자 고개 들어 나를보아야 너는 왜 이렇게 죽을래? 너는 왜 이렇게 죽을래? 뒤질 나구요 거기 누워있어도.. 많은데 내가 너를 죽여줄게! 도둑을 열어버렸는데 내 only hope was to chase them down. I knew they'd be leaving town and my guess is they would try to fly out of here. Rich people love to fly away. God damn it! 헛, 운나 빠고 있었어. 걸리면 다 뒤진다 이제.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았다. 네. OK, Max. 이제 확인해 볼게요. 내가 볼게요. 해봅시다. 눈에 눈에 뵈.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공간에 있는 곳은 젊은 그리인거의 이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런 섹시회가 있는 곳이에요 네네, 이런 섹시회가 있는 곳은 내 직관의 들이기 때문에 2분만 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거였던지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였던지요 그리고 그런 거였던지요 이 먼 개짓 어우 쌍킬러 샷 안 힘든가 저런 조크 치고 여 데저트 이그리베 방탄 울어버리자 그렇지 그렇지 입에 맞았지 아 미친 누워서 가네요 편안하니 아야 내 엉덩이야 내가 누워있는 아직 못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 위에 유탄발사기 황금총 편안하게 왔네 전혀 편안하지 않아 나 존나 빡세네 난이도 이거 난이도 어려우면 어떻게 깨요 도대체 한글자막 좀 한글자막 좀 어? 아? 앗! 아, 존나 짠 그냥 이 컨베이어 배트에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아, 맞네. 이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네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네 뭐야, 어디 숨은 거야 뭘, 뭘 쏴, 야 뭐하는 거야, 이 병이 병신 이 병신 나아 아 와... 총을 몇발을 맞았는데 뒤지질 않아 사람 짱낙으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여기 우선 숨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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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돌 아래 기어다니는 새끼 저렇게 하나 아 총알없다 아 이 미친 개게임 이걸 어쩌냐 근데 이런 개게임은 살다살다 야 일로 와봐 한 명만 와봐 어떻게 좀 해봐 일로 와봐 총알이 없어 와봐 와봐 가까이 와봐 그렇지 가까이 와봐 야 총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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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매일 방 바꾸는 데 긴장된다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 죽을때도 방아쇠를 당기고 죽으니까 아, 뭐야 그, 잡긴 잡았네 벽에 박어, 이거 게임이 변태야 오, 예 화장실에 분명 약있다 이거 100% 100%입니다 100% 아 아니 이건 유단 유단 발사기 못가네 자 여기야 완벽해 갑자기 자막이 안나와 우페이 도로에 시빌리언이 떠났다 한 번에 도로를 터뜨렸다 도로를 터뜨렸다 하지만 아니 이런 미친 아니 이런 미친 여러분 이래서 헬멧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헬멧 안 쓴 새끼들은 한방에 죽고 헬멧 쓴 새끼들은 다섯 방을 맞아도 안 죽잖아요 잘 쏴 아우 대가리 들어 하나 더 자 하나 더 없니 없니 안되지 야 노래에서 음악 나오는 거 처음 들었어 말 나오는 거 이 게임 하면서 말 나오는 음악 처음 들었어 역시 엔딩이 다 와간다는 뜻이 언패할 데가 없어 아 미친다 다 와, 다 담배야. 다 담배야, 다 들어와. 나 자신 있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내가 오는 수비야. 내가 오는 수비야.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내가 엄호해야 되는, 경호해야 되는 그 사람의 형제가 둘이 있는데, 막내는 걔 망란이고, 둘째는 정치인이야. 근데, 결국, 그 여자를 구하려고, 돈하고 여자하고 구하려고, 이제 몸값으로 돈까지 줬는데, 구하러 가는 마당에, 돈도 잃고, 그 여자도 죽어. 그러다가, 그 여자의 동생인데, 그 여자의 동생이, 나, 내 친구.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겨털이 턱에 났다는 애. 걔의 와이프 될 사람이야. 제수씨야. 그래가지고, 걔만 구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걔를 구하러 갔더니, 그 블랑코 집안. 그러니까 내가, 그 지켜야 되는, 경호해야 되는, 그 블랑코 집안의, 막내 아들이, 타이어 속에 들어가서, 불타고 죽는 거야. 내 눈앞에서. 그럼 이제, 둘째 정치인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건가, 찾아냈더니, 둘째 정치인, 그 개새끼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한 거야. 돈이 하도 많은데, 형만 돈이 많고,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까, 짜증나서, 형을 죽여버리고서, 자기가 돈을 다 갈취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새끼를, 아까 그 새끼가, 아까 총을 겨넣던 새끼인데, 그 새끼가 지금, 공항으로 쬐기 때문에, 그 새끼를 잡으려고 지금 온 거야. 근데 정치인이라, 그, 권력이 경찰까지 미쳐서, 지금, 경찰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존나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맥스페인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그냥, 그냥, 킬러예요. 정의를 위한 킬러야 그냥. 와, 나 한 대만 좀 죽어. 야, 이건 아니지. 와, 이건 아냐. 와, 문 좀 열어주세요. 배스킨라빈스. 싸나지마야. 우리나라 조추첨 누구랑 됐어요? 우리나라 조추첨 누구랑 됐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저기 아래 재고 있는 거 보여요? 헤드샷. 아, 이제 곧 나와.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어디서 맞았어? 어? 어? 벨기에? 우리나라 벨기에랑 붙어요? 아, 떨어졌네. 아, 아, 벨기에 아이제리 미친. 혐오네. 완전 개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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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아이제리 미친. 배기에 있는 애들이 펠라이니 그리고 지금 골키퍼 신성 쿨투와 그리고 아자르 정면에 또 누구야 루카쿠 벤테케 베르통엔 베르마엘렌 꼼빠니 아 제발 일본은 뭐예요 아 잡이 없네 일본은 어디랑 해요 콜로피아 코티 코티드브라르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니아니야 코티드브라르가 거기죠 드록바 안녕 아 개 행망했네 사기 깠어요 누가 저기 바로 앞에 하나 있습니다 얼굴을 없애버리자 그리스는 뭐야 콜롬비아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의 파파돌 파파돌프스인가 개 있는데 뭐야 아씨 뭐한테 자꾸 죽는거야 고추를 떼어버려야죠 고추를 떼어버려야죠 말한들면 고추를 떼야 돼 디조드 어디어디야? 우르가이 이탈리아 잉글랜드라고? 아 이번거 되게 재미있겠네 어? 그리고... 도와! 백맨 grip 목이 갑자기 왜 비슷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몸이 나 맘대로 고이지 않나 flex 나 나타났는지 Nichter 이 새끼 때문에 문이 안 열리냐 아 시방 미국 왜? 독일이랑 어디랑 붙어요? 미국? 아 우리나라 그냥 대놓고 망했네요 그냥 대놓고 핵망했네 핵 개씹 조택 핵망 러시아의 아킨피부한테 볼 다 막히고 아 뭐야 싸우고 싶어도 총알이 없어서 못싸워 총알이 없어 야 어어 있다 뭐야 어디서 죽어야 됐어 갑자기 뭐 어디 기대고 있니? 아 미친 어디에 어머름하고 롬새끼 롬새끼 그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하는거 아냐 이놈씨 어 알았어 백수야 이거 끝나고 갈게 롬새끼 아 죽던가 아 진짜 죽어줘 그냥 뒤져요 그냥 존나 안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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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레가 이번에 어디가 우승한다 그랬어 아 아 아 아 브라질이 우승한다 그랬어 어 브라질 망했네 네이마르 다리 부러지겠네 쟤는 왜이렇게 불쌍하냐 애가 아 그 점 치는 문어는 점 하도 치기 해가지고 스트레스 번사 뒤져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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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됐다 X됐다, 이건... 이건... 이건 뒤진다 모자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와, 얘들 개말들 이게 다 아이템이거든요, 잠깐만요 아, 특수부대원 아니고요 그냥 뉴욕 경찰인데 이래요, 얘가 역시 천조국이라 뭔가 다르죠 네, 브라질이 네, 브라질이 이건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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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새끼예요, 이거 다 싸우는 거야 얘네랑? 아, 벌써부터 진동 느껴질 거 생각하니깐 진동패드 좀 허벅지 쪽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다리가 요즘 너무 저려가지고 안마 좀 해야지 아... 저 바퀴만 빵꾸내면 될 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ㅈㄴ ㅈㄴ 대박 와 개 핵치사하다 저게 아야야 존나 많아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 나를 좀 살려줘요 나를 좀 아껴줘요 제발 날 좀 살려줘요 와 아이 미친거 같아요 와 시발 미쳤다 와 또라이 이건 게임 또라이야 야 진짜 핵 미쳤다 야 아 총을 몇 번을 갈아 이 병신아 아 아 으헝 아예 아..쌰 왓 더 팍 야 3가 이렇게 재밌는데 1,2가 더 재밌다고? 걔 말도 안 돼 왓 더 팍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와우 brow 도대체! 가서... 이 새끼 총을 뺏어야... 와우! 아이쌍... 스브스 통역이 왜일까요? 너무 귀엽게 했어? 한국... 페이지에... 푹! 막 이랬어. 에이... 그 정도였어. 쫌 씨. 적뿐이야. 적들은 left- Take-le 축구... Bit-le 이렇게 통역했다고? exempel ec benefited 자... 하하하하하하하 그게 뭐야 짠 저거 오오오오오오누 아 뭐야 잠깐만요 저거 고고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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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거 고고고고입아르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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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Screen à 이상 Mean 난 대부분 진건이 없네 어? 이러면 안되지 이 새끼 팔 다 잘리고 뒤지고 이 새끼 돼지고 아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처음 화면이구나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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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겠고 잘못했을때 하나가 도와주자고 하나가 도와주자고 다른가 도와주자고 뭐지? 한 카드가 남아있어 저 장갑차 아니야? 저 앞에 있는 거? 쥐부라야 안 터져야 되겠네 잘가라 완벽해 또 살아서 기어나오지 이지랄 쓰리만 해도 돼 마크! 안! Stop! 마크!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여기있어요 뼈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뼈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리를 잘라버리지 그냥 자랑으로서 저게 다 돈인가? 멋지네 자 오늘도 이렇게 게임을 하나를 엔딩을 끝까지 봤네요 자 퀵배 이벤트 하겠습니다